옳고 그름의 기준도 똑같아요. 전 인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인간들은 이걸 암묵적으로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떠들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선악 판단의 기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거 물어보지 않죠. 남한테 아까 질문하고 또 답을 구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십이 판단의 기준이 똑같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남의 속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살면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십이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만 하다 가면 돼요. 남한테 이런 걸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남을 설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쪽은 기준이 다른데요. 이해됐어요? 이런 십이 판단이 다양성으로서 존중돼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라면 남의 십이를 그냥 간섭하시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만 그냥 믿고 사시고 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학문 자체가 불가능하죠. 학문이라는 건 논문이라는 건 인간이 보편적 십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정도 증거되면 몇 천년 뒤에라도 누구라도 인간이면 설득될 거다는 걸 가지고 전제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2000년 글에 설득이 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글에. 그러니까 여러분 노노맹자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요즘 시대에 이건 아니지 하는 것도 있어요. 다 잡아내요. 그래서 인간이 산다는 게 여러분은 영성의 뿌리를 받고 사는데 잘 몰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되시죠? 이런 거 한번 돌아보는 게 되게 큽니다. 인간의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인간의 이런 영성의 뿌리를 받고 돌아가고 있어요. 범인을 잡으면 처벌한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전 인류가 합의를 봐야 돼요. 죄를 진 사람은 처벌에도 옳다는. 그리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나온 거죠. 언젠가 분명히 계약했지. 계약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작일치적으로 합의를 여기서 보고 있는가 이거죠. 실제로 언제 인류가 모여서 합의를 받겠어요. 그런데 왜 아마존이면 아마존 다 어디든 똑같이 살고 있을까요? 사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처벌해 가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거죠. 애초에. 이런 걸 계속 인간의 삶 전체까지 끌고 가서 연구하셔야 됩니다.